이 길을 몰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 너무 오랜만이다 그지? 100년 말이야 아니 오늘 너무 많이 헤어져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지 아는 사람? 비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는 센스 터지는 선물 가끔 그 내가 이번 출장으로 해서 그 의정분들께 선물을 많이 해드렸어가지고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의정이 나한테 말하더라도 돈 많이 써서 그 의정분들은 이 의정분들은 받은지 얼마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하잖아 그리고 내가 걱정됐던게 겨울인데 땅바닥에 앉게 하는게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런 수라고 하는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저 그래서 너무 걱정됐는데 방탄소년단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미치겠네 어 어 네 그 출로 앨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의정분들이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 가장 여성들이랑 더 가까운 게 나를 너무 잘 느껴지는데 어때요? 너무 잘 느껴지지 않아요? 그죠?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무대에 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자 방송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우정들만 있으니까 우정들 아는 분도 기긴 하지만 우정 할까요? 네 우정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셨죠? 아! 소프게이스랑 첫 주때는 솔직히 너무 인정되고 많이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되었어서 이번 주도 그렇게 좋고 괜찮죠 오오 바람이다 떼준다 네, 진짜 와도 너무 고맙고 내 편이 백에서 고맙다는 말을 꼭 꼭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, 진짜요. 내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버블 있잖아요. 버블이나 뭐 이런 거 소통 공간 그런 거를 자주 가고 싶었다? 근데 여기서 내 신경을 한 번 얘기해보면 그 무료로 준비할 때도 그렇고 활동할 때도 그렇고 우정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우정들이 막 나를 너무 지지하게 하는 느낌을 받으면 이게 내가 무던데서 무대에서 되게 떨리더라고요. 내 마음 알죠? 그래서 약간 태풍하니까 약간 조금 숨어있단 거죠. 네, 근데 이제 조금 여행을 찾아서 더 많이 얘기하고 하고 싶어서 이걸 약간 킬러스이프트 같은 느낌으로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뭐 준비해봤자 어떠셨어요? 네, 좋아요!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랑 함께 킬러스이프트 아니, 이거 노래 하나 불러세요? 네! 뭐 불러줄까요? 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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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네! 다! 다? water icoblo icoblo 나의 심을 끈은 눈물 버릇처럼 말해 비쩡하게 내가 다친게 어쩌면 다가가 와아 나의 심을 끈은 눈물 인정할게 여쭤볼 미쉬 속에 넌 누가 내 사랑을 떠받게 여기가 어디어있지? 무슨 소리지? 뭐야, 잠깐만, 타임 너가 모르죠? 첫째보다 왜 나사로 몰라요 노래 좀 짧을까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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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감사합니다 상큼으로 카드 응, 너무 와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활동해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카드 이렇게 챌린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챌린지 좋아해요? 네! 어떤 게 좋아해요? 추운, 추운 추운, 추운 추운, 추운 아, 그렇군요 저, 와주신 고맙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너무 추웠어요, 여러분 안녕 나 가서 안 추워요? 네! 절대 안 추웠어요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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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하세요 어, 뭐야? 주님께 저, 주님께 저, 와주셔서 너무 사랑하고 어, 웬만하면 더 꿋꿋하려고 내가 원래는 추워도 여러분들 사진 예쁘게 챌드라고 그냥 이렇게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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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예쁜 날 신뢰서 썼어요. 야채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해야.. 이거 하고 있는지. 이쁘게 되잖아 오! 축하드려요. 하얀카메라. 오! 267번. 오! 축하드려요. 어? 214번. 오! 214번. 저기 문자들 중. 축하드려요. 처음 본 것 같은데. 143번. 145번. 와, 안 오셨어요? 145번. 없어요? 바로 넘어갈게요. 했어요? 근데 왜 쓰고 계세요? 진짜 어려우고 있어요, 145번. 오! 233번. 233번. 커버. 오! 238번. 오! 잘해요. 주세요, 238번. 오! 아, 어떻게 되세요? 238번. 아, 어떻게 되세요? 109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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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. 109번. 159번. 119번. 109번. 저는 너무 고맙고 내 선물 잘 먹었을 것 같으시겠지? 너무 고맙고 앞으로 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. 진짜로. 친한데, 어르신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고마워요. 밥 잘 챙겨놨어요. 네, 언니 좋게 드세요. 이것도 포토타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무서워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파트 파트 해달래요 하나 둘 셋 파트 파이팅 하나 둘 셋